2021년 10월 18일 저녁 6시경 중국 지린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작업을 마친 시간을 틈타 이곳에 갇혀있던 한 남성이 8억을 시도했습니다. 맨손으로 벽을 기어오르는 이 남성은 북한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주현권입니다. 주현권은 키 160cm, 나이 39세로 예수한 체격입니다. 주씨는 순식간에 지붕으로 올라갔지만 교도소 밖으로 나가려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씨가 건물 외벽을 통해 올라갈 때 건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듯 쳐다만 봅니다. 잠시 망설이는 주씨는 곧바로 담장과 연결된 박주를 잡아온 힘을 다해 철조망을 뜯어냅니다. 무섭게 튀는 불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장을 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단 3분 만에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교도소 외부에 있는 cctv에 주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교도소 부지 밖으로 도망갑니다. 2013년에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주씨는 누나의 탈북을 돕다가 발각되어 탕방에서 9년 동안 일하는 교환우동형에 처하자 두망강을 건너 중국으로 밀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직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어 공안에 붙잡혀 징역 11년 3개월 벌금 16,000이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씨는 2023년 8월 출소 후 북한으로 추방될 예정이었지만 현기를 22개월 앞둔 시점에 탈옥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공안은 대대적인 수색활동에도 찾지 못하자 주씨의 현상금을 한화 28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주씨는 지린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안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평망구 숭화후에 있는 임시 막사에서 체포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어 공안에 압송되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주씨의 모습은 눈에 초점을 잃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이며 기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로써 41일간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씨의 탈주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경제 뉴스, AI 산업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배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썩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도 AI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024년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테마로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기업과 맞물려, 앞으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AI 종목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 것처럼,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주식 종목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2058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깊드길 기원하겠습니다.